형님들 누나들 구독과 좋아요는 꽁짜라 카던데 좀 해주면 안되나? 주 땡기면 되나요? 요렇게 가요 요렇게 저 알차 이랬잖아요 그랬잖아! 난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? 살게 해주세요 내가 뭐 접귀라도 하나? 요 요 요 요 요 주 땡기뿐 되제? 빠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막내가 얼마 전에 들고 왔던 MT-03을 R3로 컨버전을 하는 작업 첫 단계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타이머들은 아시겠지만 이 NRF라는 브랜드, NSR하고 몇몇 기종들한테 상당히 유명했던 브랜드죠 그 브랜드의 셔프레이트 핸들로 장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띠이 청사가 일어났어요 띠이 청사가 일어났어요 쇼바가 내려왔어요 쇼바가 내려왔어요 설탕 중독 억제 피씨 낵제 트윙 어 저 핸들 다 따랐어요 검수저로 검수저로 네 이게 뭐 호박이 줄 끊는다고 수박 되나? 네? R3 된다고 하셔서 제가 사온건데 MTR3잖아 MTR3잖아 MTR3 MTR3죠 핸들 달아놓으니까 좀 볼만하지 않나요? 핸들 바꿔놓으니까 네 MTR3 아 그래도 이제 좀 뭐 시합차 삐끼 나는 모습 같지는 않은데 여기가 지금 FLP도 안되있고 그래도 뭐 핸들 바꿔왔으니까 이거 갖고 탭에 1분 언더 되겠죠? 1분 언더요? 안되나? 저는 안되죠 근데 뭐 네 저는 안되죠 말 잘해라 즉 따위 해라 어어 말 잘해라 밥 먹으러 가자 네 짜증나 stupid 잘해 그 상황에 촬영 Ash 도 pap 일 티 Var 유 receber 고맙게 엥 엥 엥 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